이번 시간에는 abstract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abstract는 한국어로는 추상이라는 뜻인데요. 이 abstract class, abstract method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고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선 상속부터 한번 살펴보죠. 부모 클래스가 있고 자식 클래스가 있을 때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를 익스텐지 하게 되면 이 둘은 부모 자식 관계가 생성이 되면서 자식 클래스는 자연스럽게 부모 클래스가 갖고 있는 기능, 구체적으로는 메소드를 상속받게 됩니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자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클래스가 있을 때 그 클래스가 저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때 임플리멘츠 하게 되면 저 콘크리트 클래스는 인터페이스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를 반드시 구현해야지 되죠. 자 이 관계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상속 관계, 오른쪽에 있는 구현 인터페이스와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왼쪽에 있는 상속은 부모가 갖고 있는 기능을 자식 클래스가 물려받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인터페이스는 구체적인 어떠한 클래스가 어떠한 메소드를 가져야 되는지를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강제하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의 기능을 하나의 클래스로 합칠 수 없을까요? 페어런트 클래스가 갖고 있는 상속이라고 하는 측면과 인터페이스가 갖고 있는 이 하위 클래스에게 구현을 강제하는 기능을 이렇게 하나로 갖고 있는 클래스를 만들 수는 없을까요? 자 그것이 바로 abstract 클래스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는 이 얘기만으로는 이해하기 좀 힘드실 거기 때문에 우리 코드를 직접 살펴보면서 abstract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